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인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21대 국회의원에서 정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원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과연 당원분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가 당원분들의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당원들과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인데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뼈저린 깨달음을 걸음삼아 전주인위에서 머리를 모으고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잘 반영될 수 있는 전당대회 노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대원대회 시대는 이제 저물었고 전국 당원대회라는 혁신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함께해 주신 전주인위 위원들과 250만 당원들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 좋고 열매가 많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아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융선열 검찰 독재의 칼바람이 휘불아치고 경제와 민생은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팍팍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당의 뿌리요 당의 세민 민주당관 여러분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예비경선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제1차 전기 전국당원대위가 당원중심정당으로 가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각 후보들 투표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질책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의 선택이 최종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목도리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을 주는 지도부는 우리 당원을 당원 여러분이 주인 줄은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집권영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